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이 봉사활동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느닷없이 성교육을 하겠다며 동성애 혐오 내용을 담은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줘서 논란이 됐습니다. 법원이 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가 명백하다는 겁니다. 취재의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대구 달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초등학교 5, 6학년 18명이 봉사활동을 갖습니다.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은 봉사활동으로는 이들 초등학생들에게 느닷없이 충격적인 영상을 성교육을 한다며 세 차례 보여줍니다. 문제의 영상입니다. 동성애 진실을 말한다면서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이 동물, 시체와 성관계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변태적 성행위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며 사진을 보여줍니다. 문제가 된 어린이집과 종교사회단체들은 당시 이 내용을 보도했던 대구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신문광고를 내면서 교육 목적 행위를 문제삼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피해 어린이 부모들은 명백한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옮겨갔습니다. 대구지법은 동영상 내용과 피해 아동 나이 등을 고려했을 때 해당 영상을 보여준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 학대 행위라고 판결했습니다. 교육 목적이라는 어린이집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도 하지 않고 있지만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을 무겁게 봤지만 관할 구청은 요지 부동입니다. 대구 달서구청은 행정 처분은커녕 인건비를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종 판결 후에 우리가 하거든요. 행정 처분은 판결 전에도 내릴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아동학대 피해를 겪고 판결까지 2년 동안 추가로 마음고생까지 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